아이고 이뻐라 지민의 양의 국민가수지원 영상입니다. 귀엽죠? 이렇게 귀여운 아가를 그릴 때는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. 머리칼도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머리를 따주셨겠죠? 혼자서 이렇게 따스는 없고 저기 아이콘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 저게 무슨 머리일까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재미있게 뭉쳐서 올려놓으셨네요. 이런 머리 이름은 전 모릅니다. 무슨 이름인지 가르쳐주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이 소녀 국민자수지원을 하셨는데 결과가 좋아졌기를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지민의 양 또 봐요. 귀엽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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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